또 텔렙스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뭐 넌 끊어 놔! 하나 둘 셋 유영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? 아 저 늘 잘 지냈습니다 제가 오늘 찍고 싶은 콘텐츠가 있는데 네 이런 콘텐츠입니다 어떤 콘텐츠? 이런 사람한테 PT 받으면 어떻게 될까? 그렇게 해서 명확합니다 부셔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뭡니까? 첫 번째 종목은 일단 가볍게 풀업 풀업? 네 스트레칭하네요? 아 풀업하면서 스트레칭하면 됩니다 풀업 몇 개씩 가면 되나요? 풀업은 10개 10개 갑니다 10개씩 몇 세트 하죠? 5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 와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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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턱걸이 할 퀴즈 있어요? 턱걸이 하실 때 저는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는 수축지점에서 손목을 살짝 이렇게 꺾어줍니다 왜요? 이렇게 꺾어줬을 때 광배를 조금 더 응축시켜 이렇게 강하게 잡아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 약간 다시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광배가 밖으로 열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, 가겠습니다 손목을 잘 보십시오 네, 손목을 한번 잘 볼게요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아,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... 아, 그래요? 제가 만천할 분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손목을 이렇게 꺾고 들어가요 여기서 완... 다시 여기서 완전히 위에 네, 이렇게 잡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여기서 광배를 걸었어요 지금 광배에 힘 들어갑니다 네 아, 그렇네 길가서 잘하네요 하나, 둘 둘 이렇게 한 거 맞아요? 어... 약간 크로스피처럼 된 거 같은데... 아니, 왜 이렇게 하나 하면서요? 아, 그거는 맞습니다 네 맞는데 약간 빠른 거 같습니다 아, 힘들었어요 네 전환이 틀린 거 같아요 그렇죠? 네 근데 하다 보면 네 10개씩 못 채울 때도 있지 않아요? 10개씩 못 채울 때는 네 실망하지 말고 네 잠깐 쉬었다가 네 다시 10개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네 절대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 아 네 매달려주셔라? 네, 매달려주셔라 아 이렇게 팔꿈치 한번 털어주고 다시 여기 무게가 지금 45kg이니까 네 5kg 얹어서 50kg로 먼저 3세트 하고 네 그다음에 60kg로 3세트 하고 네 네 70kg로 3세트 10개씩 네, 총 9세트 하면 됩니다 네 네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따라가보겠습니다 50kg 네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? 이제 45kg에다가 5kg를 쌓아서 네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50kg가 네 워밍업이에요? 아, 워밍업이죠 사실 이제 뭐 워밍업인데 10렙스입니다 네 네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 항상 내려놓을 때는 사뿐히 왜냐면은 무게를 든다는 거는 이 무게를 들었다가 내려놓을 때까지 아 형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제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? 그럼요 가볍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... 위에 엉지손가락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일 일 일 됐어 됐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와 하나 둘 둘 일 넷 일 됐어 아홉 열 와 등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? 아, 맞습니다 이렇게 될 거 더 빠져야 돼요 아 좋습니다. 이런 느낌이군요. 지금 어떻게 자세는 괜찮나요? 자세는 이제 상부쪽으로 많이 먹이셨는데 상부쪽으로 먹이려면 팔꿈치를 좀 더 안쪽으로 속추를 찍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가겠습니다. 네, 60km. 가볍나요? 이 정도는 아직 제가 들고 있는 핸드폰 무게밖에 안 돼요. 이 정도는 뭐. 이 포인트가 되면 들었을 때 굴러 떨어지겠죠? 그래서 여기다 걸쳐줘요. 아... 근데 이걸 어떻게 드는 거지? 하나, 둘, 셋, 여덟 개만. 아 근데 이건 뭐. 다리로 드는 건지 등으로 드는 건지. 높은 버전은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얘로 한번 해볼게요. 얘는 낮은 걸로 먼저. 음... 따다. 따다. 이렇게. 이렇게. 잠깐만요. 각이 안 나오는데? 아 이런 경우가 나오네요.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참아야 됩니다. 고통을 참고 하세요. 네, 고통을 참아야 돼요. 좋습니다. 고통 좋아하죠. 구독자들은 고통받는 걸 좋아합니다. 이런 경우는 진짜 참아야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하... 이거 진짜 아프겠습니다 이거. 뭐 적당히만 보이십시오. 또 텔렙스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이 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열. 으으으악. 어 33발군뚱이. 아들, 1,400, Margula. 웅... 오오 웅. 자자자자... 간다. 를테려. 여섯, 일곱. 하나, 둘, 셋, 사실 이걸 왜 하는 거예요? 부셔주시죠 다음은 케이블 시티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원핸드 한 선씩 먹이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 선씩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덤벨로랑 무슨 차이 얘는 지속적인 저항을 줄 수 있어서 되게 제가 집중도 있게 놓지만 않으면 그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케이블 시티드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사실 모든 운동 다 좋아요 와 1 1 1 1 됐어 5 7 7 7 8 9 10 10 1 1 1 1 1 1 2 2 1 2 1 2 2 3 1 2 1 1 2 2 2 3 2 3 2 2 3 2 2 3 3 2 2 2 3 2 3 2 2 2 2 3 2 2 3 3 3 3 4 4 4 4 4 5 5 5 5 6 6 6 4 5 5 4 5 5 5 5 5 5 5 6 5 6 6 6 6 7 7 7 7 7 7 8 7 7 7 7 7 8 10 9 10 11 11 11 12 12 12 12 12 12 13 14 15 13 12 13 14 14 15 15 이제 암풀다운 할겁니다 암풀다운은 이제 등 운동의 마지막 정말 등을 한 번씩 고생했다는 느낌으로 툭툭 쳐주는 느낌으로 이거 보다 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바벨로우 아니에요? 아 저는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바벨로우도 되게 좋은데 사실 바벨에서 가지고 올 수 없는 궤적을 덤벨로우에서 다 갖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로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데드리프트로 약간 보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워낙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? 안풀다운에 집이 있나요? 그냥 줄 자고 당기면 되나요? 아닙니다 안풀다운은 제 기준입니다 당길 때는 항상 얘가 일자로 당겨주시고요 얘가 이완될 때 있죠? 이완될 때 손목을 꺾어줍니다 그러면 정말 잘해요 이렇게 늘리는 거구나?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 흉각 얘를 같이 올려줘야 돼요 다리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당기고 같이 올라가죠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네 같이 들쑥 약간 호잉 호잉 요런 느낌 네 손목 네, 당배가 나와야죠. 아, 이렇게 튀어나가게끔? 그러지 않으면 근육은 만만하게 봅니다. 그냥 잡아뜯어야 돼요, 그냥. 알겠습니다.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. 마지막은 이제 티바로우 할 건데요. 티바로우는 올드스쿨하게 이제 바벨 부색에다 넣고 그대로 이 바벨이 뒤가 뜨지 않게끔 집중하는 것까지 트레이닝이다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하나, 열려. 항상 내려놓을 때는 사뿐입니다. 잡아주고 뒤로, 이런 식으로. 놓으면 쓰러지면 되지. 완전히 일어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, 다리가 딱 이렇게. 이런 식으로, 저 지금 놓으면 넘어져요. 네. 이걸 믿고. 광대 걸어서 무게를 걸었죠? 걸은 상태에서. 항상 내려놓을 때는 사뿐입니다. 더, 완전히 일어나요. 아니,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몸부터 앞으로 나와요. 더, 앞으로 나오게. 앞으로? 네. 됐어요. 여기서 엉덩이 다 튀고 엉덩이 힘 주세요. 무릎 튀고. 그대로 이렇게 좀 더 앞으로, 다리 좀 더 앞으로 나와야 돼요. 안,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?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누워요. 제가 당겨서. 딱! 됐어요. 그 다음에 중관절 다시 구부리면서. 썸 리스. 고! 하나. 안 눈들기다. 셋. 뒤로 누우면서 당겨야 돼요. 넷. 다섯. 그렇지. 여섯. 그렇지. 엄지 약간 들려야 돼요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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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내려놓을 때는 사뿐이에요. 그럼 여기까지 가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저는 오늘 운동 끝입니다, 이걸로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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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mesmaналlewyn을 받rolog appointments,